지난해 강원도에서 기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2020년에 비해 6.4%가 늘었고, 사육마리수도 12%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번에 조사한 기타 가축은 염소와 토끼 등 가축류와 꿀벌류, 칠면조 등 기타 가금류로 모두 15종입니다. 통계 조사 결과 지난해 토끼 사육마리수는 모두 1,149마리로 2020년에 비해서 85% 가까이 늘었고, 개 사육마리수도 2만 897마리로 약 62%가 늘었습니다. 또 기타 가금류에서는 관상조 사육마리수가 1,928마리로 2020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.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.